소리 먼저 나왔어 쌤 소리 먼저 나와 있었어 뜯어줘 봐 쌤 우리 짤미 옷을 입혀 봅시다 고개도 안 들어갈 거 같아 자 짤미 옷을 입혀 봅시다 어머! 국물인거 같아 아니야 밥먹어 가만있지 마 모자 내새어 아니 그거 먹어 쌤님 그거 있잖아 쌤이 머리 안 들어갈 거 같아 아 너무 어쩔이야 쌤이 옷을 입혀 봅시다 어서 입혀 봅시다 앉아 앉아 머리 안 들어간다 아니 손을 어떻게 설거지 쌤이 옷을 입혀 봅시다 쌤이 옷을 입혀 봅시다 쌤이 옷을 입혀 봅시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그냥 크랩 티셔츠로 해야 될 거 같아 쌤이 옷을 입혀 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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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다리는 안될거 같아요 선생님 뒤로는 안들어가고, 앞에만 야 쪼미야, 이쁘다 어 쪼미, 다리 던데? 쪼미야, 니 날씬하다 쪼미야, 여쭈어가 쪼미야, 나가보자 바퀴, 쪼미 어딨고 뛰어 댕기봐 우와, 쪼미 이쁘네 맞아 쪼미야, 쪼미야 아, 쪼미 너무 웃겨 하루는 입어라 목은 좀 가위로 잘라줄까 응, 그래야 되겠다 아, 진짜 웃겨